미안 선배 말도 찼다 시간이 촉박하면 택시를 탔어야지 우리 시간은 택시보다 조금도 빠르고 무엇보다 This City Trend City Trend 이 자녀 왜 늦었어 아 그 뉴스턴 변호사 갑자기 자료 카피 1200장 시켰어 앞으로 부족한 인간 어우 부족해잖아 꽤 괜찮은 후배죠? 러블리아 누배 2이나 지났는데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우리 변호사님 지금 쉴 수 없어 죄송합니다 신약 개발팀은 어디 가서 헛소리하면 이번 소중 끝이에요 신약도 끝이야구요 일단 우리만 아는 걸로 하세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꺼내면 재수 없을까봐 일부러 안 했구만 네 죄송합니다 그가 제일 높은 방법이거든 내가 제일 높은 방법이거든 amazing brilliant I love it 그럼 더 좋죠 열심히 일하고 서로 의지하고 It's a dream come true 난 피곤하고 유치해 왜 이렇게 힘이네 어? 갑자기 정서적으로 막 불안해지고 그러니? 불안해? 어머나? Can you listen? It's not... 한국말로 화내세요. 오케이. 오케이. 한국말, 한국말이다. This is right. 이거 오버야. 오버센스라고. 이거 아니야. 오늘따라... 우리 진짜 끝이야! 끝! 없죠? 없죠? 하지 말라고. 근데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여기, commending option 나오다 가세요. 지금 당장. RIGHT NOW! 아니, 아실만한 분이 이런... 무조건 강키는 견디기 너무 힘들어. 어우, 늦게. 어? 아니, 난 왜 선배 집 앞 편의점을 생각을 못했지? Still bad, you know? It's like 24 hours, so you always have to have that.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누군지 알아내서 아직 그냥 제대로 박살을 내버리겠습니다. 헤이 헤이! 허, 네가 무슨 술을 알아내? 응? 괜히 오버하지 말자. 상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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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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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지 말라고. 언니. 오늘 부로 너는... 우상해? 하... 정식 파트너 해. 네? 미? 응, 요, 요. 당신 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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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응? 다 먹어야 된다고. 예, 이 분이... 수고하시대. 아... 아... 하... 고맙습니다.